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주로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다문화재단 10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하잖아. 정말 우리 어려운 친구들과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다문화재단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자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 한국다문화재단이 국내 국외의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시고 노력해주신 모습에 정말 감동스럽고요. 저도 언젠가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좋은 일 하시고요. 행복하세요.